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뭔지 알 걸 그랬어요. 끝까지 봤어요. 근데 보다가 소리를 껐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삐딱하게 있어요. 오늘도 삐딱했던 것 같은데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 처음이었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 생각했어요. 이번에 설날 내려갔을 때 다들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잘 봤다고. 그래서 뭐 친척학자들이나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유튜브 틀어드리더라고요. 잠시만요. 하면서 저희 하이 입니다. 보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네. 식약처 미생물과 연구원 김병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근독을 일으키는 유해한 세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근독이 발생하거나 식품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유해균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연도별, 지역별 분포나 원인 식품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력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특성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약처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리된 식근독균을 모아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식중독 자원센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추력하기 위해서는 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수많은 균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모아서 관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자원센터에는 현재 12,000주 이상의 식중독균들이 공결건조 상태로 보완되어 있고요. 이러한 균주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과 장비들도 식중독 자원센터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자원센터에서 보관된 균주들을 이용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주들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균주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병원성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PCR 기법을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확인도 하고 혈청형 분석을 통해서 세균이 가지는 항원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PFG와 MLST 분석을 통해서 식중독 사고 환자와 원인식품에서 분리한 균주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실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균주 선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위험한 균들을 대상을 정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정하고 난 뒤에 처음 한 두 달은 계속해서 문원조사나 실험 계획 세우는 데 포커싱을 맞춰서 R&D를 진행하는데요. 정확하게 실험해서 깨끗한 연구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균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라든지 보고서나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번 실험에 적용할 부분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을 찾고 이런 기초 작업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출근해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 찾고 구글링하고 논문들을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대학원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실험이 시작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실험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거나 전날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틈틈이 연구노트도 작성을 하고 본 실험도 진행하고 결과값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 때는 이제 하루하루 정신없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근데 그 와중에 식북 사고가 터져서 검체가 막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진심 살 빠지죠. 이번 연구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 하필 제가 그때 당시 대상균주로 잡았던 살모넬라의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진짜 엄청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저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저희 과가 전체가 난리 났었어요. 보통 식중독 같은 게 터지면 저희 과는 거진 완전 다들 비상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식중독 원인식품이나 뭐 식중독 의심균주가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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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을 해서 원인균이나 원인식품을 빨리 빨리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연구원들이랑 연구사 선생님들 모두 다 이제 평소에 원래 진행하고 있던 연구사업이나 뭐 기본사업 같은 거는 완전히 올스탑 시켜버리고 지금 일어난 식중독 사고부터 먼저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나타났던 식중독 사고는 전국적으로 이제 57개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이 발생해 가지고 환자 수도 약 1000명 정도 넘는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터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진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식중독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밝혀내면서 이제 식중독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환자에서 불리한 균과 원인식품에서 불리한 균이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작업인데요. 이때는 TFG라는 이제 분석 실험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람마다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의 지문처럼 사람마다 특이적인 정보들이 있듯이 각각의 세균들에게도 유전자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유전자의 단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세균들끼리 비슷한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PFG 분석법을 통해서 식중독 환자에서 불리한 살모넬라와 원인식품이었던 초코케익에서 불리한 살모넬라가 100%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래야 오염된 식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막고 식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한번 크게 터지면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이제 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지만 내가 실험한 결과로 인해서 원인 규명도 잘 이루어지고 식중독에 의해 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 상큼했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한 목적이 세균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뭐 새로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모든 결과들을 식약처 미생물과 자체 시스템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고 분석한 결과를 통한 이제 특성 분석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특성 분석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 대포도 하고 시각처 홈페이지에도 이제 자료를 업로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던 아주 작은 실마리 정보들이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모든 정보들은 이제 향후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좋은 단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특성 분석 연구를 이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로 이제 끝내진 않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른 중요한 세균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병원성 대장균과 캠필로박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올해는 디브리오와 클로스터 리디움이라는 식중독균에 대해서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균주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모두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아두고 이제 특성 분석 보고서도 함께 작성을 해서 여러 기관이나 외부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나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약철 평가원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제 특성 분석 연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결고리 시즌2도 이제 곧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